전제 스코어 1대1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누가 나오나요? 이제 신경을 쓰시네요. 이제는 저희가 나오는 사람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만수로 나갑니다. 진짜 만수로. 장구 하나로, 장구 하나로. 전국 팔도를 종횡무진하며 재력을 쌓아 올린 영앤 리치 중의 리치. 박서진! 박서진! 박수로, 박수로! 박수로! 영앤 리치입니다. 드롭게 영앤 리치. 박서진이 나오면 저희는 2분이 나가야죠. 돈으로도 못 사는 엄청난 승률을 가진 남자. 승률 만수로! 승률 만수로! 승률 만수로! 승률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승률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잠깐만. 아니 왜 자꾸 최수호 씨를 왜 내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두 분이 관계가. 그동안 저 박서진 씨가. 예. 최수호 씨한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6연패를 기록하다가. 장구 치시는 분들 우르르 몰고 오셔가지고. 우르르라니요. 우르르였어요. 우르르였어요. 군반이었어요. 우르르가 아니고. 그때 한 번. 그때 한 번. 많이 안 좋았고요. 계속 이기다가 한 번 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지 그렇지. 충격이 더해. 정말 충격이었고요. 아니 억울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저는 이 녀석한테 6연패하고 절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6연패하고 절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맞다 그랬나. 박서진의 점수는 94점. 수호 형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우리 서진이 이쁘다. 천하 천하 진정해 진정해. 아 맞다 그랬나. 아 맞아. 그래서 장구 군단이 나왔었어요. 절하고 교회 숙이고. 성원이가 와서 계속 놀리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절을 한 적이 있어 맞아. 수모를 엄청 겪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확인합니다. 자 박서진 씨 어떤 노래. 저는 전영란 송대관 선생님의. 약손 준비했습니다. 약손 납니다 약손. 약손. 예스. 최수호 씨. 저는. 어 자랑스러운 톱7의 단장. 안성훈 선배님의. 엄마 꽃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잘 어울릴 거야. 국악품이라.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꽃도. 아론 노래고. 약손도 아론 노래예요. 야 이거 아론 대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수호 씨 먼저 시작합니다. 최수호. 안성훈 작사. 안성훈 작사. 아론 작곡. 엄마 꽃. 음악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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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상침 속에 어여쁜 당신의 얼굴. 청춘의 달콤했던 꿈들은 모두 과거로 만남을 버렸나. 아들 딸을 키우시느라 버려야만 했던 것들. 자기 생각이 딱 나옵니다. 너무 좋다. 구린대 chiffon. 미 здрав Journeysil living 나 밖의 모를 사랑.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도 잘한다 못난 자신 걱정하느라 봉그러져버린 가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기낼 수 없는 사랑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우리 엄마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나 때문에 변한 것 같아 그래도 온 세상 제일 예쁘다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꼭 이해하세요 우리 엄마 꼭 엄마 엄마 우리 엄마 꼭 엄마 꼭 진짜 상대편이지만 너무 잘한다 엄마 엄마 꼭 어떻게 때 꾸지 잘했는데 어떻게 때 꾸지 잘했어요 작곡가가 진짜 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입었어요 오늘 90점을 입었어 90점 오세요 등번호 90 등번호 90 점수도 90 엄마 꽃은 90점 엄마 꽃은 90점 자 약소는 몇 점 나올지 음악 주세요 supposed to be 세상에 닿지마 고단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구나 어릴 적 어미풀 패를 너무 만지시던 어릴 적 어미풀 패를 너무 만지시던 어릴 적 어미풀 패를 너무 만지시던 약보다 따뜻한 그 손길이 생각난다 나라 나라 우라가 흘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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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가 흘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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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가 흘지 마라 나라 나라 세상에 지지 마라 우리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우리 엄마 손은 약속 우라가 배는 똥배 우리 엄마 손은 약속 Caybs 우리 엄마 손은 실수 박선진이 이겼습니다. 박선진이 이겼습니다.